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장 삽입을 되게 어려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정말 제목 그대로입니다. 겁먹지 마, 푸는 법만 알면 돼. 무슨 말이냐면요.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학교 내신 시험 아니고요. 번역과 시험 아닙니다. 뭐냐면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기고 하는 번역 이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하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제가 놀라운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영어가 이 신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의 오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문장 삽이라고 하는 걸 무슨 자기 혼자 무슨 논리력을 물어보며 고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국에 영어 선생님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수만 명이 있거든요. 문제를 내시는 출제자께서 문제를 내실 때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절대 중복답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도 그 문제 풀지만 선생님들 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역대 이게 만약에 논리를 물어보는 시험이었다면 여긴 왜 안 됩니까. 태클 달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여기밖에 답이 안 되는 곳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게 답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근데 왜요? 여긴 왜 안 돼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푸는 법만 알면 돼. 무슨 말이냐.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수능은 내신 시험도 아니고 번역과 시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문장 삽의 출제 이도는요. 딱 두 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안 푸니까 문제예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예요.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푸니까 문제예요.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도 캐하고 있거나 물어보지도 않은 행간 의미를 제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어렵게 글이 변한단 말이에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라고 하면 철저하게 빼세요. 정말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뼈대와 그렇다고 모든 수식억을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겨요. 전 세계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육하운칙입니다.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러니까 시간, 장소, 방법,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육하운칙만 들어가면 그 문장, 문장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끝, 줄이 끝, 문장, 문장이 다 나열된 거 이게 하나의 글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안 풀어요. 정말 수식억을 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나서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이 입력이 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해볼게요. 수능 질문 하나가 몇 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160개에서 170개 단어입니다. 제가 170개라고 할게요. 문제 하나에는 약 170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70개 단어를 머리에 다 입력하고 풀라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어도 170개 단어 우리 입력 못합니다. 머릿속에.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잡점보다 빼고. 그럼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문제를 내신 출제자한테는 두 가지의 미션이 있을 거예요. 보나 마나. 줄거리상 여기밖에 답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중복 답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줄거리상 여긴 왜 안 돼요? 꼭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요. 아니 수만 명의 선생님들이 문제 오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태클 걸지 않습니다. 왜? 누가 봐도 여기가 답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문제를 낼 땐 한 군데만 답이 네 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절대로 중복 답이 나오지 않게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위치를 알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림도 유명한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연결어 대명사. 지시어 대명사가 없는 문제 없어요. 지시어가 뭐죠? 이런, 저런, 그런 앞에 있는 말을 지시하는 겁니다. This book. 이 책은 그럼 책이 나온 다음에만 가능하죠. Such a man. 그와 같은 사람은 그럼 사람이 나온 다음에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연결어. 야 나 위아래 반대말이야 또는 강조야. 나 앞에 원인 쓰고 뒤에 결과 쓸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명사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대명사인데요. 그냥 얼렁뚱땅 그거는 뭐뭐였다고 넘기니까 자기만 줄거리상 왜 안 돼요? 꼭 물어봐요. 대가 나오려면 반드시 앞 문장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물론 뭐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 진주어나 뭐 이런 것처럼 해석 안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단수명사 아니면 앞에 문장 어떤 부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문제를 내실 땐 반드시 중복답이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줄거리를 따라가는 건 맞지만 지시행글 대명사를 표시만 하면 한 군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번 9평 이게 정답률이 24%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은 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아니 자기가 어느 부분 해석을 못했다던가 단어를 몰라서 못 푼 게 아니에요. 줄거리를 잡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줄거리상 적절한 거면 정말 쉬고를 빼면 됩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풀을 할 건데 지금 학생들 이거 다 풀었던 문제니까 제가 전체 구문독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아 이거 되게 쉬운 문제 내가 되게 어렵게 풀었구나 이 문제 이제 좀 있으면 느끼게 되실 텐데 줄거리만 남겨볼게요. 자 뭐냐면 박스를 생각해 볼게요. 이걸 여러분이 3번 4번 봤다고 쳐도요. 생각해 볼게. 2번 3번 가면 박스 기억날 것 같아요. 기억 안 납니다. 근데 학생들은 박스를 막 3번 4번 5번을 봐요. 그리고 머리 입력을 하려고 그래. 아니 입력도 안 되겠지만 입력한다고 한들 2, 3번 가면 기억 안 나는 게 매한가지란 말이야. 다시 문제를 내시는 출제자께서는 절대 중복 답이 나면 안 돼요. 한 군데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잡종볼 다 뺄게요. 튕기는 곳이 한 군데 나올 겁니다. 어? 선생님 해석상 여자 좀 이상해요. 왜 튕기죠? 거기에 박스를 넣어보면 된단 말이야. 아니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영어 선생님들이 문제를 다 풀었고 선생님들도 다 여기밖에 답이 안 된다고 말을 했으면 학생들은 인정해야 될 게 뭐죠? 아 문제 내실 땐 한 군데만 답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석상 튕기는 데가 답이겠구나. 그럼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인 까닭으로 수식어 뺐습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물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남겼어요? 줄거리 따라가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건 다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만 표시한 겁니다. 자 갑니다. 변화. 자 전치사 명사가 수식어구지만 언제 어디 어떻게 어디 넣어야 돼? 아날로그에서부터 디지털 기술로의 변화는 상당히 꾸이는 말에 불과하단 말이야. 동사로 갑니다. 뭐뭐다? 영향을 미쳤다. 자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주어동사 들어가죠. 음악이 어떻게 동사적 해석은 이놈이 해석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되니 음악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첫째 주어들어갑니다. 소리의 디지털화는 대시대시 삽입구문 점프하세요. 이네이블 A2B 음악 제작자가 자 언두는 원상태로 돌리다 무효화시키다 이 뜻이에요. 다시 소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은 음악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첫째 소리의 디지털화는 음악 제작자가 수행된 것을 원상태로 돌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세모 아니면 플러스네요. 마이너스 및 아니에요. 디지털로 변했더니 음악 제작자가 만들어진 것을 원상태로 돌릴 수 있대. 또 줄거리 따라가 다시 말해 자 주어 뭐뭐는? 우리는 사람은 비꼬고 구부려 소리를 꼬고 구부려 우리만 그냥 변화시키라는 정도의 뜻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다시 말해서 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힘 빼어 수식어구 무언가 새로운 것 쪽으로 근데 언제 어디 어떻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희생하는 건 없이 뭐를? 원래 버전을 희생하지 않고도 음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플러스아님 선생님 잠깐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더니 음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변했어. 소리의 디지털화는 음악 제작자가 지가 만들어놓은 걸 원상태에 돌릴 수 있어. 다시 말해 사람이 원래 버전을 희생하지 않고도 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예요. 자 해수상 튕기는 곳은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 모모는 무효화시키는 능력이 모다 만들었다 모를 실수를 힘 빼 어떻게 덜 중대하게 중대하지 않게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실수를 중대하지 않게 만들지 않냐. 실수해도 이게 중대한 실수가 아닌 거예요. 세모 아니면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수식어고 모모한 채 모모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또 줄거리입니다. 게다가 연결어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는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어요. 조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래밍해서 자 뒤에 다 수식 모모라기보다 다 수식어고잖아. 아니 게다가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는 우리가 디지털 메시지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그걸 조절할 수 조작할 수도 있는 거 바꿀 수도 있는 거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세모 아니면 플러스 예를 들어 슈어 다 뺐어요. 자 이거 접속사 주어동사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뼈대를 남기는 겁니다. 접속사 주어동사는 주어동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고예요. 근데 왜 표시했냐면 그것이 뭔지는 알아야 풀어야 되니까 읽어보라는 얘기야. 이 시 편집이었어요. 예를 들어 편집은 수반합니다. 자 이제 커서나 마우스 클릭하는 걸로 편집할 수 있대요. 잠깐만 우리가 어떤 디지털 메시지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음악 이슬을 바꿀 수도 있어. 편집을 그냥 커서나 클릭으로 하면 돼. 잠깐만 지시어 디스 나오네. 이 미세한 수준의 접근 잠깐만 이러한 미세한 잠깐만 이러한 미세한 수준의 접근 그럼 앞에 뭐나 써야 돼. 이러한 있으니까 뭔가 미세하게 하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야 커서와 마우스 클릭을 수반한다? 미세한 뭐뭐 나온 적이 있니? 없단 말이에요. 한 군데가 튕겨요. 뭐야 여기 왜 핵석이 갑자기 안 되지? 넣어볼게요. 왜 안 됩니까? 똑같아요. 얘도요.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식어구는 읽긴 합니다. 뼈대만 유박합니다.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의 조작이라고 하는 건 자 이진법 이진법적 정보의 재프로그래밍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뭘 입력하냐? 야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를 조절한다는 건 뭐뭐이기 때문에 넘기는 거란 말이야. 뭐뭐는? 편집은 편집의 자 운영은 수행될 수 있다? 1,000분의 1초의 정확성을 할 수도 있다는 거다. 자 한번 봐봐. 넣어볼게. 진짜 줄거리를 줄거리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을 제외하고 없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볼게요. 진짜 이상한데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음악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첫째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소홀의 디지털화는요. 음악 제작자가 제가 만든 거 수행된 거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어. 디지털화 시켰으면 음악 만드는 거 제가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원래 버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음악을 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의 장점이에요. 이 원상태로 돌린 능력은 실수도 중대하지 않게 만들어요. 실수해서 다시 만들면 됩니다. 플러스. 게다가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는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이걸 조절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편집을 그냥 커서나 마우스 클릭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편집은 그러니까 편집하는 것은 이제 천만 자, 천분의 1초의 정확성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편집을 이 미세한 수준의 뭐야? 편집을 천분의 1초로 할 수 있다고 지금은. 그럼 이 미세한 맞잖아요. 이 미세한 수준의 접근이 만들었다. 자, 더 수월하게 어떠한 흔적을 숨기기도 수월하게 만들었어. 그걸 조작하는 거예요. 천분의 1초 단위로 막 미세하게 조절을 하니까 자기가 뭔가 조절했다는 것도 티가 나지 않는 거야. 플러스 가로기 닫고 수십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도 도입했단 말이에요. 소리를 조작할 수 있는 뭐예요? 이걸요. 아니, 170개 단어를 머리에 입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줄거리를 따라가라. 누가 봐도 줄거리상 여기밖에 답이 안 된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시행결 대명사고요. 우린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요. 아까 얘가 이상했죠. 볼게요. 디지털로 바꾸니까 음악 만들기 바뀌었다. 첫째 원상태를 돌릴 수 있다. 자, 원래 보던 희생하지 않고도 음악을 바꿀 수 있다. 이 원상태를 돌리는 효과는 실수를 중대하지 않게 만든다. 첫 번째 게다가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는 자, 디지털 메시지 프로그래밍에서 디지털 소리를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편집을 그냥 클릭이나 마우스 클릭하면 돼요. 디지털로 하면 돼요, 그냥. 이 미세한 수준 아무래도 이게 이 미세한 수준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1,000분의 1초 팝 그냥 5번이잖아요. 이게 24%짜리 문제예요. 뭐냐면 푸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문독해하고 문제를 풀면요. 진짜 자기 혼자 어렵다고 오해를 해요. 영어는 어려운 문자가 사실 없다. 진짜 없어요. 제가 강의 시간마다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푸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다시요. 순서하고 문장 삽입은 푸는 방식이 거의 똑같은데요. 우리한테 물어본 의도가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냐 해요. 그럼 철저하게 줄거리만 남겨야 돼요. 잡전고는 제가 머릿속에 잔상만 있으면 돼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해야만 문장 문장 문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키워드만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튕기는 데가 무조건 답이고 그 튕기는 곳은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 이제 풀면서 저 해설광이 혹시 제 거 올라왔으니까 문장 스태비만 보지 마시고 다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에 줄거리 잡는 싸움이에요. 영어는 번역과 시험 아니에요. 학교 내신 시험 아닙니다. 수능은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야지 푸는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키워드 잡는 공부입니다. 꼭 문장 삽입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원하는 1등급 꼭 찍길 바라고요. 혹시 선생님 저 이유형 말고 다른 것도 궁금해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아마 연구팀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Q&A 올리시면 아마 답변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달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멘